두 번째 섹션 공통 모듈 설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기할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출제 비중도 높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공통 모듈에 대해서 좀 볼게요. 일단 소프트웨어 설계가 어떤 건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구상 분석 단계에서 도출된 요구 기능이 소프트웨어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 알고리즘이 사용할 자료구조를 문서화하는 걸 소프트웨어 설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자료구조를 문서화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대표적인 설계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절차 지향은 말 그대로 절차를 중심으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컴퓨터의 처리 구조와 유사해 속도가 빠르지만 유지 보수가 어렵다고 되어 있죠. 다음은 객체 지향 설계인데 객체 지향 설계는 절차와 절차의 영향을 받는 데이터 그러니까 절차를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알고리즘과 데이터 구조를 하나로 묶어서 설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설계 난이도가 높아요. 속도가 좀 느린 편이지만 코드의 재활용성이나 유지 보수가 쉽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긴 하죠.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설계 모델이에요. 소프트웨어 설계 모델은 데이터 설계, 아키텍처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 절차 설계 순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되고 항목을 위주로 일단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설계 단계를 상위 단계와 하위 단계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도 마찬가지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프트웨어 설계 추상화입니다. 추상화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어떤 대상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추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상화를 통해서 상세 설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되어 있죠. 추상적으로 일단 대략 틀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상세하게 구현을 하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세 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어 추상화, 과정 추상화, 자료 추상화 이렇게 써 있어요. 제어 기능을 추상화하는 거, 그 다음에 절차를 추상화하는 거, 자료를 데이터를 추상화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다음으로 바람직한 설계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모든 내용을 구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추적할 수 있어야 되고 유지보수가 용이해야 된다. 생각해보면 다 당연한 얘기죠. 독립적이어야 하고요. 명확한 표현을 해야 되고 계층적으로 관리가 쉽도록 계층적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영어 단어 이렇게 나열해서 공부를 하셔도 좋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면 틀린 부분을 반드시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기반으로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 소프트웨어 설계 단계에서 바람직한 설계를 위해서 독립적인 기능을 가진 모듈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이 모듈이 뭔지를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모듈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모듈이라는 건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분해하고 추상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해하고 추상화를 하게 되면 성능을 향상시키고 수정, 재사용, 유지관리 등을 용이하게 한다고 되어 있죠. 이 모듈의 개수, 말 그대로 얼마나 잘게 분해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조립을 해야 되니까 이 조립을 통합이라고 하거든요. 이 비용의 차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적절한 구간을 지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모듈의 개수가 많은 경우에 당연히 그 크기가 작아지겠죠. 그러면 조립 비용이 상승해요. 개수가 많아지니까요. 그 다음에 개수가 적은 경우에는 모듈의 크기가 커지고요. 조립 비용이 하락하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영역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이죠. 최소 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공학의 개념이죠.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듈들이 있을 텐데 이 모듈 중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듈을 공통 모듈이라고 해요. 사용법 등이 당연히 공개되어 있어야 되죠. 공통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유지보수가 용이해야 된다. 뭐 이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니까요.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밑줄을 쳐놨고요. 이 아랫부분이 핵심 문장입니다. 공유도와 응집도는 높이고 강하게 하고 제어도와 결합도는 약하게 낮추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문장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재사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개발 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재사용이잖아요. 이미 검증이 완료된 기능을 조금 다듬어서 최적화시키는 작업 이거를 재사용이라고 합니다. 재사용의 규모는 함수나 객체, 컴포넌트, 애플리케이션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재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사용의 기본 기술이 생성중심과 합성중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네요. 이거 한번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생성중심은 추상화 형태를 구체화하는 패턴 구성 방법이고요. 합성중심은 모듈을 조립하는 블록 구성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까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재사용이 아니라 재공학입니다. 기존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재사용하는 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보다 나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인데 소프트웨어의 위기를 추가적인 개발이 아니라 유지 보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재공학의 의미입니다. 소프트웨어 위기라는 것은 신뢰성이 저하되고 그만큼 개발비가 증대되고 계획이 늘어지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가지가 있대요. 분석, 재구성, 역공학, 이식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이 뭔지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일단 분석은 기존 소프트웨어를 분석해서 얘를 재공학을 해도 되는지, 재공학의 가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 거고요. 판단이 되면 재구성을 하는 거죠. 재구성을 하게 되면 코드를 재구성해서 내부 구조와 품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역공학을 해줘야 됩니다. 역공학이 뭐냐면 외계인 코드, 외계인 코드라는 것은 문서라든지 개발자가 존재하지 않아서 이게 무슨 코든지 잘 모르겠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을 외계인 코드라고 해요. 이걸 통해서 소스 코드를 복구를 해요. 설계 정보와 데이터 구조 정보 등을 추출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역공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식이 있다고 되어 있죠. 마이그레이션. 이식은 다른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코드를 다른 환경에 맞춰서 변환해 주는 거. 이거를 이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 정도까지 보고요. 공통 모듈을 식별하는 프로세스를 같이 보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쭉 제가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놨어요. 업무 기능을 정제하고 누락이나 중복되는 기능이 있는지 검토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에요. 표준화 나는 거는 아래쪽에 제가 이미지, 개념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본인 인증 기능과 본인 확인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이 세 개가 다 같은 기능이에요. 말만 다르죠. 그래서 본인 확인을 본인 인증으로 표준화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업무 기능을 다듬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업무 기능 분석에서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유스케이스 분석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유스케이스 그렸던 거 생각나시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모양이 있던 거 있죠. 이렇게 동그라미 있고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여기 유스케이스였어요.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의 포함관계를 분석해서 공통 기능으로 적용 가능한지 검토한다고 되어 있어요. 인클루드가 포함관계고 포함관계가 여러 가지 유스케이스에서 공통된 기능을 뽑아낸 거기 때문에 공통 기능으로 적용 가능한지 공통 모듈로 적용 가능한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넘어가서요. 검토 회의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죠.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회의를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상세 기능 명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통 모듈에 대한 상세 기능을 명세하는 거고요. 그리고 식별된 기능들을 통합을 합니다. 실제로 통합이 되는 거죠. 공통 기능으로 실제로 통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통합된 모듈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관리 프로세스를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절차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셔도 괜찮아요. 넘어가서 공통 모듈의 명세 원칙 되어 있습니다. 공통 모듈의 원칙이 아니라 공통 모듈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는 방법이란 뜻이에요. 명세 원칙이니까요. 자 그래서 다섯 가지가 있는데 개념 어려운 거 없죠. 정확해야 되고요. 명확해야 되고요. 완전해야 됩니다. 완전이라는 거는 누락된 내용이 없어야 된다는 소리고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오해가 없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추적성. 해당 모듈이 연결되어 있는 또 연관되어 있는 아니면 어디서 가져왔는지 이런 것들을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이 부분이죠. 오해와 충돌이 없게끔 하는 속성이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답을 선택하시는데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없으실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앞부분도 물론 문제가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 비중이 높지만 여기는 굉장히 높고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천천히 보겠습니다. 응집도를 먼저 좀 볼게요. 응집도랑 공유도 그 다음에 제어도 결합도 이렇게 있었죠. 응집도를 먼저 볼게요. 응집도라는 것은 내부 모듈의 내부 요소들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응집도가 강하다는 것은 밀접하다는 거죠. 그만큼 필요한 요소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응집도가 강해야 품질이 높은 겁니다. 소프트웨어 품질이. 여기 낮은 품질에서부터 높은 품질 쭉 나와 있죠. 기억해 두셔야 돼요. 빈칸 뚫고 문제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도 보도록 할게요. 기능적 응집도부터. 기능적 응집도는 가장 높은 품질이에요. 제가 이미지도 최대한 그려놨어요. 일단 기능적은 없는데 모든 기능 요소들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되는 경우다. 모듈은 계층적으로 구성되며 아래로 갈수록 세분화되기 때문에 최하위 모듈의 대부분은 기능적 응집도를 가진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딱 이 모듈만 쓰면 되는 거예요. 이 모듈에서 대부분 해결하고 저 모듈로 가는 게 아니라 이 해당 모듈 하나만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하나의 문제를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모듈이 사용되는 이걸 기능적 응집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순차적 응집도라고 되어 있어요. 모듈의 기능 수행으로 인한 출력 결과를 다른 모듈의 입력 값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죠. 출력 결과를 다른 모듈의 입력 값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합계를 계산하는 모듈이 있어요. 여기에 계산된 합계가 나오겠죠. 그 합계를 평균을 계산하는 곳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균을 계산하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이 경우를 순차적 응집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통신적 응집도입니다. 동일한 입력을 기반으로 수행된 기능의 출력 결과를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기능의 출력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기능의 출력 결과를 서로 다른 모듈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평균으로도 넘어가고 등급으로도 넘어가죠. 이런 식으로 뿌려주는 거죠. 이게 통신적 응집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절차적 응집도입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모듈들이 순차적으로 수행되는 경우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방금 봤던 순차적 응집도랑은 좀 다른 개념이죠. 순차적 응집도는 이전 결과가 내 입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절차적 응집도는 결과를 입력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 이거, 이거 순으로 실행될 뿐이에요. 입출력이 연결되어 있지 않죠.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시간적 응집도입니다. 기능들의 연관성은 없어요. 방금 본 것처럼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 시기, 특정 시기에 함께 수행되어야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얘를 먼저 하든 얘를 먼저 하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이 시간에 얘네들을 다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시간적 응집도라고 합니다. 다음, 논리적 응집도예요. 유사한 성격이나 형태를 가진 기능을 하나의 모듈에서 수행되도록 모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학과 관련된 모듈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제국근도 구할 수 있고, 절대값도 구할 수 있고, 소수펀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 세계를 다 하진 않죠.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그냥 같은 유형을 모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가장 마지막으로 우연적 응집도라고 있습니다. 모듈 내부의 구성 요소들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정말 단순하게 모아놓기만 한 겁니다. 모듈화에 이점이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다시 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응집도예요. 이미지가 나와있어도 그렇게 이해가 어렵진 않으실 거고요. 다음은 결합도입니다. 결합도는 우리가 방금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모듈 내부의 관련성이라고 했잖아요. 결합도는 모듈과 모듈 간의 관계예요. 이 관련성이 얼마나 깊은지 의존적인지를 나타내는 정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합도가 약할수록 서로 의존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독립성은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좋은 소프트웨어 설계이기 때문에 품질이 높아집니다. 이거 생각 잘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이 순서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씩 또 보도록 하죠. 자료 결합도라고 먼저 나와있네요. 자료 결합도는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로 전달되는 말이 좀 어렵지만 그냥 전달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달되는 값과 그 값을 받을 수 있는 변수 이 두 가지를 통해서만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수와 매개변수가 잘 이해가 안되시는 분은 아래쪽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적어놨죠. 자 그래서 도서 대여 모듈과 대여 요금 계산 모듈이 있는데 얘네들은 권수랑 대여 기간을 넘겨주면은 계산해서 대여 요금 값을 돌려주는 이런 형태 서로 각각의 데이터를 건드리지 않고 침해하지 않는 형태예요. 이게 자료 결합도입니다. 첫 번째 거죠. 가장 높은 거. 그 다음에 스탬프 결합도예요. 스탬프 결합도는 관련 있는 모듈들이 동일한 자료 구조를 공유 또는 전달하는 경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회원 등급이라는 밑줄 서져 있죠. 이 자료 구조가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회원 등급이 예를 들어서 뭐 A, B, C, D, E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그 등급 데이터 구조가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또는 이 데이터 구조를 공유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특정 모듈에서 자료 구조를 변화시킬 때 이게 무슨 소리냐. 대여 요금을 계산했어요. 그런데 대여 요금 계산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어 VIP가 됐네 하면은 이 등급을 바꿔줘야겠죠. VIP로. 그러면 이 등급은 지금 현재 공유되고 있으니까 도서 대여 모듈에 있는 회원 등급도 VIP로 바뀌겠죠. 이 개념이에요. 관련 있는 다른 모듈에 그 영향이 간다. 공유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데이터를 바꾸면 저쪽도 그 바꾼 데이터를 써야 돼요. 이게 스탬프 결합도입니다. 다음은 제어 결합도라고 되어 있죠. 전달 대상 모듈에게 값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제어 요소를 함께 전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어 요소에 따라서 대상 모듈의 처리 절차가 달라진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사인을 보낸다고 하죠. 제가 야구는 잘 모르지만 보통 포수가 투수한테 사인을 손가락으로 해주죠. 예를 들어서 사인을 1이라고 했어요. 그럼 직구를 던지고 그 다음에 2라고 하면은 커브를 던지고 뭐 그 다음에 뭐 3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볼을 던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 1, 2, 3이 제어 신호입니다. 공이 값이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래도 보시면은 도서 대여 모듈이 있고요. 연체 여부 확인 모듈이 있는데 그 위쪽에 도서 재고 현황 모듈이 있어요. 자 그래서 도서 대여를 할지 말지 또는 연체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여기서 확인을 합니다. 도서 재고 현황에서 확인을 하죠. 그러면 책이 있다 없다를 신호를 보내주겠죠. 0을 보내주든 1을 보내주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을 경우에는 대여를 해준다. 연체 여부 했을 때 연체가 없다고 처리를 할 거고요. 만약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게 되면은 대여 불가능할 거고요. 연체료는 올라가겠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어 신호를 전달한다. 제어 요소를 전달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외부 결합도예요. 외부 결합도는 인수의 전달 없이 인수를 넘겨주는 게 아니라 특정 모듈이 다른 모듈의 내부 데이터를 참조하는 경우다. 라고 되어 있어요. 도서 대여 모듈이 있는데 연체요금 계산 모듈이 도서 대여 모듈 안에 있는 오늘 날짜 값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외부 결합도예요. 외부 데이터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공유 결합도입니다. 공유 결합도는 외부에 선언된 모듈 외부에 선언된 변수를 참조하여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다. 라고 되어 있죠. 위쪽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세요. 외부 결합도는 다른 모듈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공유는 이 모듈들 밖에 있는 데이터예요. 이 밖에 있는 데이터는 어떤 모듈이든 얘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밀성이라든지 보안성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이죠. 내용 결합도입니다. 모듈이 다른 모듈의 내부 기능과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다 건드리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아예 떨어져 있는 게 아닌 거죠. 가장 좋지 않은 결합입니다. 설계를 다시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도와 제어도인데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해만 그림만 이해가 잘 되시면 됩니다. 일단 공유도는 펜인이라고 되어 있죠. 펜인 그 다음에 제어도는 펜아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자신을 호출하는 모듈의 수예요. 나를 호출하는 나를 호출할 수 있는 모듈이 몇 개나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어도는 내가 호출할 수 있는 모듈의 수예요. 내가 호출할 수 있는 모듈의 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각자 특징도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문제에 이미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 이미지를 보고 어떤 모듈의 공유도, 제어도를 판단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호출 방향 화살표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고 대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A한테 물어봅니다. A야, 너 어떤 모듈들 호출할 수 있니? 라고 하면 이 모듈이 가리킬 거 아니에요. 얘랑 얘 호출할 수 있어요. 이렇게 화살표로 가리키겠죠. 이렇게 가리키는 애가 제어도예요. 나는 B와 C와 D를 제어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어떤 모듈에서 나가는 화살표예요. 나가는 화살표가 제어도예요. 그럼 반대로 공유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오는 화살표겠죠. 들어오는 화살표. 그러니까 A 모듈로 들어오는 화살표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공유도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H를 한번 볼까요? H H로 들어오는 화살표는 두 개죠. E와 B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도는 2인 거예요. 구분되시죠? 이런 식으로 나가는 화살표와 들어오는 화살표를 헷갈리지 않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